~? 발디쓰 어쩌고 저쩌고 어 뭐야 부금부터 부-무-무 부-ㅎㅎ 부금부터 무섭잖아? 이게 무서운 게임이래요 이거 원래 시작할 때 뭐야? 뭘 다운로드야 아아 나 진짜 이 광고이시 저리 가이씨 일단은 부금이 무섭기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버전이에요 저는 또 모바일 버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갖고 아 나 진짜 장난해 게임 방금 시작했는데 뭐 벌써 광고 3개 떴어 지금 어? 아니 근데 무슨 광고가 이렇게 뜨냐 어 또 광고 뜬 줄 알았네 뭐야? 나의 슈퍼 컴퓨터가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슈퍼 와 나 진짜 다운로드하는데 광고 뜨는 게임은 처음이네 진짜로다가 와 이거 광 내가 게임을 아니고 광고를 받았네 그냥 어? 와 이 게임 극혐이네 아 게임 도중에 또 광 아 노 땡 노 땡 노 땡스 아 자 이렇게 심각하게 아 나 정말 아이고 어 자 드디어 30% 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어 아 노 땡 노 땡 노 땡스 몇번째야 아 근데 PC 버전을 아 나 진짜 노 땡 노 땡 광고 진짜 극혐이다 92% 또 뜨겠지? 또 뜨겠지? 광고 또 뜨겠죠? 안 받았됩니다 아 아 아 이건 또 뭔데 와 와 이 게임 미치겠다 아 지금 광고 몇번째 뭐 удар 10번 넘게 뜬거 아니야 광고? 아 그냥 껍 이거 삭제하자 그게 나서 저 말 Assassin 오케이 잠깐만 PC버전을 받는게 훨씬 빠르게 했어 워닝 아 깜짝이야 아 잠깐만 아 놀래라 예 아 무서운데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진짜 무서운거 못하는데 지금 게임 켜자마자 놀랬는데 잠깐만 하우투 플레이 마우스 무빙 아 WASD 무빙 뭐야 이거 왜 위아래로 화면이 안돌아가 원래 이런게임이야? 아 무서워 잠깐만 아 잠깐만 왜이끄 아 무섭냐 나 진짜 못하겠어 아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내가 이거 얘기 들어 그래그래그래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거죠 뭐야 7 마이너스 1 오 오 오케이 어 이렇게 해서 아아 문제를 풀고 이제 하나씩 얻는거구나 이거 왜이렇게 느려 자 0 자 2야 선생님 ㅋ 이건 아직 안 배운거 같은데요 선생님 흐흐 뭔소리야 아 선생님 나 이거 진짜 못해 뭐야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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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러시면 곤란합니.. 아 여기 내가 아까 들어온 방이잖아 선생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깜짝이야 씨 어허 나 깜짝이야 달리기 없나? 아 쉬프트 누르면 달리기구나 아 근데 이거 왼쪽 밑에 스테미나 이거 닿는구나 아 이제 알았다 아 이제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잠깐만 그러면은 자 이제 선생님이 딱딱 거리고 선생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센세이 어 선생님? 어! 선생님? 뭔 소리야? 어머아아아아아아앜하하하 뭐야! 스페이스바 점프? 점... 으아아아아아악! 아 이걸 어떻게 해 이 게임 완전 무섭구마안 선생님? 걸어오세요 제발 아 틀리졸...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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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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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이 무슨 학교 복도에 저런게 있어 이지모드 한번 다운받아서 해볼까? 일단 이거 끄고 어 이거는 바로 플레이가 되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이지모드라고 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틀려도 안 쫓아오는 거라고요? 어? 뭐야 왜왜 맞출 수 있게 나오는데? 선생님? 맞췄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선생님 엄마 깜짝이야 이씨 아 놀래라 이씨 뒤에 서있으면 어떻게 이씨 잠깐만 그 줄넘기 소년은 줄넘기 소년은 어디갔죠? 선생님? 줄넘기 소년은 어디있는겁니까? 블랙노트 데스노트 발견했습니다 데스노트 선생님 이름 여다가 적어버려야지 그냥 어? 그러면 안쫓아오겠지? 오케이 선생님? 안쫓아오시는겁니까? 설마 뛰어다니면 아따따따따 안쫓아오네? 오오오 좋아좋아좋아 맘에 들었어 아니 잠깐만 내가 이거 봤어 이거 유튜브 또 떠돌아다니면서 봤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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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이잖아 기신 아 저게 교장선생님이에요? 줄넘기도 틀려 오오 뭐야이거 독방이야 이거 뭐야 오오오오오오 저런게 있었다니 1평짜리 어 여깄다 아아 드디어 발견했네 자 세번째 아니아니 네번째네 아까 데스노트 했었지 근데 어 뭐야 나 틀렸어? 어? 어? 뭐지? 방... 뭔소리야? 잠깐만 선생님? 어이 뭐 나오는거 아냐?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으 coeur 무서워 어떡해 뭐 뭐ΐ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선생님 자자자자 빨간책입니다 빨간책 M.X입니다 오늘은 이거다아 설마 뭐 뭐 또 또 또 나오려고 또 나오려고 어? 나 나 나 청소시키려고 아 무서워 죽겠네 진짜 이지못은데도 무서워 어떡해 오? 이렇게 넓은 방이 있었어? 와우 이건 무엇인가요? 어? 이건데 아이템을 어? 뭐야? 어? 아이템을 쓰는 거였구나 이거 이건 뭐죠? 초콜릿? 초콜릿? 오케이 학교에서 먹는 초콜릿이 또 맛있거든 이거 급식이야? 급식? 애들도 급식 먹으려고 아아 음료수로 선생님을 밀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돼요? 이거 뭐야 경찰서에 신고해 전화기가 무섭게 생겼어 근데 전화... 오! 죄송해요 안 할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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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ed 여기다 빨간 책 오늘은 이거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머뜨 이상한 소리나 나x3 나 청소 시키려고 나 청소 시키려고 어!? 나 나 나 나 나 청소 시키려고 multic sé 뭐죠? 만화인가요? 이거는 뭐죠? 지금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게 아니군요 어쨌든 자 이제 책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오른쪽에 방이 있었었죠? 여기? 여깄다 그린노트 어깨이 자 요걸로 이제 일곱개 전부 다 모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 전부 다 모아 어 뭐야? 죄송해요 안 모을게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왜왜왜 무서워 선생님? 이거 그리고 뭐야 내가 알기로는 일곱개를 다 모았으면 이제 나가면 된다고 했었는데 자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출구가 어디죠? 출구로 가면 갑툭튀 한다고요? 안돼 출구 안돼 diagon 하실 때 하핳 이건 또 누구세요? 뭐지? 와 선생님 아직도 여기 있어 으으으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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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으으으으 halfway 완전 무서워 어? 뭐야 아이코 어? 깳 어 뭐야 내가 끈거 아니야 오늘 게임이 끈 거 아니야 어? 뭐지? 나 게임 안꿨는데 자동으로 꺼지나보다 게임 다 깨버리면은 와 이거 뭐야 어깨 삭제해버렸고 게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이즈모드도 무섭네요